수고하셨습니다. 이 맛있는 건 있잖아. 같이 나눠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야. 어? 아이 자식이 잘 모르는군. 그럼 우선 작업으로 와라? 어 그래. 다시 끝내는다. 이것도 마시면서 먹어. 어? 많이 먹어라, 현빈아. 오빠 완전 맛있어. 다 찍어? 그랬지? 야, 먹어 뭐해? 안 돼? 와봐. 야, 역시 우리 진중이. 응? 야, 역시 우리 둘째 달 밖에 없다니까, 응? 현빈아, 팍팍 먹어. 남자가 한 개가 뭐야? 하랄게 먹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잠깐만 있어 보자. 야, 너 반장이면 우리 끝에 진하고 너 이렇게 손 말이야. 아빠! 아, 깜짝이야. 아니, 그때 얘 굉장히 촌스러웠었는데. 근데 너 그때 촌스러웠는데. 뭐하는 거야? 어? 그 정도 마세요, 그 새끼. 그치? 아, 근데 누가 널 이렇게 그냥 잘생기고 그냥 스펙타클하고 엘레멘스하게 이렇게 다 만든 거야? 그치? 누구야? 어? 얘기를 해봐. 진아가, 진아가 조언해 줬어요. 진아가 조언해 줬어? 아, 진아? 저 좀 멋있어요. 아, 아주 그냥 잘생겼다, 응? 사위 써봤으면 딱 잡겠구만, 응?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진상이, 진중이, 진... 그래, 역시 우리 사랑둥이 진아하고 아주 그냥 잘 어울리겠어. 사위, 어떤가? 아빠! 그만해. 아니, 왜? 어? 우리 잘생긴 우리, 어? 형빈아, 우리 진아하고. 아, 진짜 아파, 진짜. 어? 아니, 진아, 진아야. 아, 그냥 너하고 자라.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어? 웬일이야, 이거 먹진다고. 야. 사위, 먹게. 하하하하. 그치 왜 저렇게 오버하는 거야? 어? 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 어? 종종 놀러오고, 어? 나간아. 그래! 괜찮아요. 아, 그래도 진아, 인사... 아니, 진아,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 학교에서 봐, 안녕. 잘가. 대박. 그래, 조심히 가고, 아까 그 우산 있지? 가져가, 어? 알았지?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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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라. 네. 들어가! 아, 아주 그냥 애가 배려심이, 아, 아주 다시... 어우, 깜짝이야. 아, 왜, 왜, 왜? 야, 그러고, 너네들 요즘에 아빠한테 너무 막대가는 거 아니냐, 솔직히? 아빠, 그 말은 처지가 아닌데. 이제 어쩔 거야. 아니, 뭐가 어쩔 거야, 야? 아빠가 다 망쳤잖아. 아니, 뭘 망쳤다는 건데? 진아, 첫사랑. 뭐? 진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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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그 첫사랑. 누, 누구랑? 지금 나가는 건 제, 제, 현미. 그렇다니까. 요즘 진아가 좋다. 아, 감히 우리, 어, 엉감, 엉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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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엉감, 셋이 어디 됐잖아, 감히. 아빠, 쟤는 관심 없고, 아빠 딸 봉진아가. 뭐라고? 그럼 진아가 지금, 쟤를, 지금, 우리 진아가 짝사랑을 하는 거라고. 이게 말이 돼? 쟤는 우리 진아가? 짝사랑은? 쟤는 빈이는? 반자는? 말이 돼? 그게? 뭐라 생각할 거다 그러면 좋아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당신은? 생 Corn Corn! 생 Corn Corn! 잘 재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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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당신은? 다가, 당신은? 제 науч과 함께 고생해. cả이, 당신은? 오늘 사장님과 나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